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오늘 날짜 2월 10일이고요.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무실 와서 여러분들 연휴 끝나자마자 다음주 화요일날 장이 또 열리잖아요. 그럼 장 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한번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하시련을 전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약 마이너스 30% 이상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이 과대 납폭자리는 대체 왜 나왔으며 이 하반경직이 나타나는 타이밍은 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손실본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LS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점에서 내가 한번 또 진입을 한다면 추후에 목표가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설 선물 한번 드렸습니다. 히든 종목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설 선물 남겨놓은 거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 나셨으면 나중에 맛있는 것도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LS 머트리얼즈 주요 호재 소식을 좀 앞두면서 지금 이 하반경지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서 웨인과 기관에 대한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저점 매집이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하락 추세를 제한하고 바닥을 한번 다지면서 장중에 단기 2평선에 5일선까지 이렇게 상승 이탈을 보이려는 상승 돌파 시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LS 머트리얼즈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LS 머트리얼즈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초반부터 매집이 굉장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쉽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박스권이 생겨나면서 상장 초반 이후에 발생되는 뭡니까 여러분들? IPO 섹터에 항상 딸려오는 키워드 뭐가 있죠 여러분?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락업이 있었다. 자 이런 보호 예수물량 과연 어디서 이뤄졌을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를 말아올리는 지금 이 타이밍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전부 보호 예수의 물량에 대한 소환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소환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세력들이 받아 먹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이 무조건 저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단에도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이러한 흔적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S 머트리얼즈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하락 임펄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단지 이 LS 머트리얼즈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여파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악영향으로 지금 많이 끼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낙폭 흐름이 좀 이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이 3만원 부근을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 준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이 연속인 지금 이러한 구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라운드 픽의 자리인 지금 5만원 자리에는 지금 저항 때 메모리 많이 쌓여 있지만 그 전까지 지금 이 정도의 상단에는 메모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재료가 동반되지 않는 거래량에 대한 수급과 기술적인 반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승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S 머트리얼즈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문자로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자 잠깐 문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문철TV 유튜브 종목 자 LS 머트리얼즈 3만원에 알려드렸고요.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고 라운드 픽의 자리가 저항 예상되니까 4만 9천원에 매도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월 14일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쪽 자리입니다. 이쪽 자리에서 여러분들 미리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단 3거래일 만에 이러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라운드 픽의 자리가 저항선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단 3일 만에 60%에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전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시고 왜 사셔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받으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영어로 LS 혹은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답장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시고 왜 사셔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표가까지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라운드 픽의 잠깐만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원에서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우리는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운드 피겨 자리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고요. 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과 이 기업에 대한 전망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분석을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가질 필요 없지 010-5073-8568번으로 여러분들 LS라고 그리고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보내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시고 이러한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느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수익까지 만약에 나신다 그러면 다음에 제 영상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5073-8568번 제가 다음에 또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어서 수익난 종목 있으면 다시 한 번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아 얘가 이것도 이 종목도 보고 있었구나 나 그때 아 LS라고 남길걸 그때 LS라고 문자 그냥 한 번 남길걸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미리 저점에서 매집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두고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010-5073-8568번 LS라고 문자 주시면 전부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차전지가 지금 수급이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2차전지 대체 뭐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IRA라는 정책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IRA 뭡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럼 이 IRA는 뭡니까 여러분 자 북미에서 만들어진 북미에서 생산된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해서 여기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전부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IRA라는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은 트럼프였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4월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이 IRA를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국 기업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IRA는 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북미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광물과 부품을 같이 사용하면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IRA는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IRA를 최대 수혜로 받고 있는 종목이 누굽니까 여러분 엔캠이다. 이 엔캠이 전액을 만들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3개에서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다 중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이 IRA 때문에 지금 최대 수혜자는 누구다? 엔캠이다. 그래서 이 엔캠이 수요일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IRA를 어쨌든 비판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약간 트럼프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IRA를 비판하는 이 2차전지 수급에 대해서 약간 줄어들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줄어든 수급에 대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갔습니까? AI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로 흘러갔습니다. 이 AI 반도체 초전도체로 흘러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AI 반도체랑 초전도체도 결국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고 한들 어쨌든 차의 실현에 대한 매물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의 실현이 나온 이러한 자금들은 결국 다시 한번 저점인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러한 AI 반도체랑 초전도체 주변에서 나 제주 반도체로 두 배 먹었어. 나 파월 오지스로 몇 배 먹었어. 뭐 이러한 얘기들 한다고 해서 전혀 거슬리 것 없이 우리는 이 LS 머티리얼즈 꼭 붙잡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뿐만이 아니라 재료나 모멘텀까지 전부 다 더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단지 LS라고 영어로 한 번만 보내주시거나 한글로 LS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소통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이렇게 전부 다 적혀있는데 단기 종목은 왜 안내나가냐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놓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면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간 결국 어떻게 해집니까 여러분 기회비용으로 이어진다. 기회비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단타까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스윙 종목으로 좀 안내를 나가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소모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저점에서 내가 미리 매집을 해놓고 나중에 매도할 때가 되면 내가 업무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갔다가 차트를 딱 열었는데 수익 중이야. 그러면은 이런 때에 매도하셔도 괜찮고요. 물론 매도과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지만 목표과도 같이 안내를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미리 상단에서 그냥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냥 20% 수익, 30% 수익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스윙주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틴 4자리만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단타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에코프로머티 12만 500원 나갔었는데 이 날짜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이고요. 이때 12월 6일날 에코프로머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얼마냐면 현재 에코프로머티 17만 1,900원입니다. 이렇게 목요일날 장 마감했는데 12월 6일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가 11만 9,700원 그러니까 누구든 전보다 탑승할 수 있었던 가격이었고요. 이때 전보다 탑승을 하셔서 지금 며칠 만입니까 여러분들 약 6거래일 만에 80% 이상 가까운 수익이 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놓고 여러분들 알아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전보다 회사 다니고 계시고 전보다 자영업자세요. 그렇다 보니까 바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매집하실 수 있는 이러한 스윙주 전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전화번호 뒷 내 자리만 남겨주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링크 안내 드릴 테니까요.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보내주시거나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어쨌든 이러한 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실적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더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기술적 분석까지 전부 다 더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10-5073-8568번으로 LS 혹은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혹은 중장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트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